이수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당분간 지도부 공백, 당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사건 구반장에서는 이번 가처분 사건을 분석해보고 향후 예상되는 절차에 관해서 법적 쟁점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장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금요일에 있었던 가처분 결과인데요. 법원이 일부 인용을 했는데 일부 인용, 표현이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는데요.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압축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부만 받아들여진 것처럼 표현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전승이다. 전승이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표현하고 다르세요? 네, 왜냐하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 의결, 전국위 의결, 전국 상임위 의결, 이 의결에 대해서도 무효내지 부존재다라고 주장한 게 한 꼭지가 있었고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청구한 이 두 갈래 중에서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건 다 각하해버렸어요. 각하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절반만 이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초 보도는 그렇게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따져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처분에서는 권리관계에 대해서 지금 다투고 있으니 이준석 전 대표의 권리의 대척점에 있는 맞상대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다. 그러니까 1대1로 싸우고 국민의힘의 이 의결이라는 거는 비대위를 탄생시키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탄생시켰으니 거기에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얻은다면 그 내용 중에는 국민의힘의 1년의 의결 과정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법리적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한 가처분 안에 내용이 다 평가가 되니 그건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 대법원 판례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반만 이긴 것처럼 표현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 내용적으로는 전승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을 보고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법조인들도 아마 그런 평가를 하는 분들 꽤 있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일단 이게 정당이 헌법에 근거를 둔 조직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데 정당은 헌법 8조에 근거를 두고 여기에서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게 도출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헌법에서 이런 권한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기업이나 민간 조직처럼 그렇게 평가할 수 없고 굉장히 높은 기준을 두고서 평가해라. 그래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라는 거는 그냥 주식회사나 이런 데에서 평가하는 기준이고 정당은 거기에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게 있는 게 본질적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중대학이 위반된다라는 굉장히 높은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라라는 법리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정당의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유권자로서는 변호사도 판사도 국민도 정당원도 한 표씩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당에 집약된 그 결정을 누군가 유권자 동일한 한 표인 판사가 혼자 내용을 뒤집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론적인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정당을 상대로 한 가처분이라는 건 내용이라는 건 이렇게 높은 기준이 적용되니 실질적으로는 절차에 대한 걸 잡느냐 못 잡느냐가 쟁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쭉 다루어진 보도 추이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절차의 하자가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덜었고 그거에 대한 공방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보완이 된 것 같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절차의 하자를 잡지 못한다면 그걸 통과했는데 내용만 뒤집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껏 법리가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껏 법리가 쭉 그랬는데 이 판결은 굉장히 좀 결이 다른 게 절차의 하자가 없다고 인정을 했어요. 절차의 하자가 쭉 없어서 다 통과했는데 그런데 내용은 부당하다고 해서 결론을 뒤집었기 때문에 좀 예측 못한 분들도 대부분이고 사실 90% 이상 법리 아시는 분은 이게 절차를 통과했는데 내용에서 뒤집어질 수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감당들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는 없었지만 내용이 특히 국민의힘이 비상상 아니다라고 평가한 그 부분인데 그렇게 평가한 법원이 평가한 핵심 근거는 뭘까요? 판결별을 보면 국민의힘 스스로는 비상상황이다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판사하는 비상상황 아니다. 국민의힘은 비상상황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근거 조문이 있어요. 비대위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당헌에 당대표가 권리되거나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하는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문 자체를 해석을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앞에 거에 대해서 예시문으로서 등이라는 게 열려 있는데 보통은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 내용은 엇비슷한 추가적인 상황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법원에서 이걸 굉장히 좁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대표 권리나 최고위 기능 상실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 상실이 정상적인 절차로는 회복이 안 될 정도의 상황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등이라는 게 거의 앞에 얘기를 반복하는 정도 수준의 의미로 축소를 시켜서 해석을 했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등이라고 되어 있는 거면 이 등에 대해서는 정당이 이 사이에 들어가는 비상상황이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게끔 당헌이 짜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국 상임위가 소집이 돼서 우리는 비상상황이 맞다라고 유권해석을 했잖아요. 유권해석 권한이 당헌당규에 의해서 부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이것도 유권해석을 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적용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라고 그 평가를 굉장히 약하게 격하시켰는데 이것도 아마 해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유권해석 권한을 당헌당규에서 부여를 했는데도 유권해석 아니다라고 지금 법원에서 본 거거든요. 이것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출범에 대한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거에 대한 거를 재판부에서 언급을 마지막에 했는데 이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앞에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범위를 좁히거나 유권해석 권한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아니구나 이렇게 신축성 있게 오면서 여기 결론까지 왔는데 이 과정이 사실 동일한 사건도 없었지만 설레도 없고 이게 정말 법적 다툼으로 상급실까지 계속 가면서 다투어질 만한 내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판사 출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죠. 권성동 원내대표도 검사 법조인들이고 상당히 납득할 수 없다 당황하기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의 자율적 어떤 의사결정이 과도한 침해다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판결 결정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려면? 그래가지고 두 가지 갈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인용을 사실 굉장히 확신했던 걸로 보이는데 아니 기각을 확신했겠죠. 그렇죠. 기각을 확신했던 걸로 보이는데 사실 한 2주 전쯤에 제가 국민의힘 어떤 분하고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확신은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대비하는 게 비대위를 또 출범시키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 또 다른 비대비. 네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가능하냐 이래가지고 제가 주식회사 경영권 분쟁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출범할 수는 있는데 정치적 부담이 있을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랬는데 너무 신속하게 의원총회를 통해서 바로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매일 놀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해법이 한 갈래가 있고 또 한 갈래로는 법적으로 지금 이의신청서를 냈잖아요. 그런데 이의신청이라는 게 법적으로는 가처분 이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졌다면 항고 제항고로 올라가고 지금 국민의힘이 졌잖아요. 그럴 때는 가처분 이의라는 걸 제기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특색이 있는 게 그럼 상급심으로 올라가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가처분 이의는 바로 안 올라가요. 가처분 이의라는 건 이의신청서를 넣으면 방금 결정 내린 그 재판부 그 판사가 그대로 들어와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다음 달로 정해진 기일에 그 판사님이 똑같이 들어오는데 자기가 방금 내린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어렵겠죠.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냥 이 절차는 기대 안 하니까 빨리 상급심으로 넘기게 시간 끌지 말고 결정만 빨리 해달라.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처분 이의에서 만약에 지면 즉시항고라는 걸 해서 그때서야 상급심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즉시항고도 문제가 있는 게 다른 즉시항고는 원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데 가처분에 대해서는 정지시키지 않아요. 그럼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상급심에서 마지막에 뒤집어질 때까지는 이 결정이 살아있게 되거든요. 몇 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시간에도 쫓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국민의힘 상황 법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자 본안 소송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혹시 본안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처분하고 본안은 입증이랑 소명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처분 단계에서는 법관에게 이런 일이 있었겠네라는 추측만 물러일으키면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본안에서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 수준의 차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이라서 좀 러프한 비교일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집행정지에서는 인용됐지만 본안에서 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처분이라는 임시적인 다툼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뒤집어질 거라는 거는 사실 본질적으로 이게 그런 내재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 다툼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